17.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 당신이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요? 풍성한 배움의 터라는 뜻을 가진 창의적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저 아뇨 아뇨 좀 더 신박한 건 없나요? 신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? 좀 더 풍문스럽게? 여기가 어디냐고요? 약 400여석의 콘서트홀 200석의 대강의실 진짜 방송국에서 쓰는 것 같은 방송장비들 운동장의 인조잔디는 기본이죠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체육관 체육관 안에 헬스장, 무용실, 스크린골프까지 있는 고등학교 본 적 있어요? 아뇨 아뇨 처음 볼걸요? 잠시 교장선생님 말씀 듣고 올까요? 교과동 뒤에 있는 돌담길이 있습니다 풍문의 역사를 담고 있고 또 학생들이 몸부에 지친 침신을 좀 달릴 수 있는 산책 코스로 좋기 때문에 두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실로 가볼까요? 전자칠판에 공기청정기 자체 요정할 수 있는 냉랑방 시설까지 물리, 화학, 생명, 지구과학, 과학실이 4개나 10여대 재봉틀을 갖춘 가정실과 자동차 내부를 그대로 가져다 둔 기술실 미술실도 따로 음악거점 학교라 몸만 오면 바이올린 3곡 완주는 기본 개인 연습실까지 제공 가능 자체 회의, 동아리, 자율학습 말만 하면 빌려주는 학습 카페까지 약 2만 권의 책 토론실에서 한 달에 한 번가량 이루어지는 독토모 야외 테라스까지? 다른 학교에서 볼 수 없는 천체 관측실 플래니테리움과 최고급 천체 망원경으로 별도 볼 수 있다고요 잠시 아름다운 밤하늘을 감상하고 가실까요? 전통과 역사를 지닌 학교 다들 하시죠? 풍문인 하면 예절 예절실에서 배우는 풍문인의 기본 소양 조식, 중식, 석식 삼시세끼를 책임지는 전교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실 선생님과 함께하는 밥상머리 교육까지 자율학습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네? 집이 멀다고요? 이동시간도 아끼고 생기부 기재까지 일석이조 사인실, 침실, 컴퓨터실 및 자습실 꿀잠 보장 네? 아! 이건 아니고 기타 시설까지 최고 수준으로 마련된 기숙사 최고의 시설 최고의 학우들 최고의 선생님들 우리가 만들어가는 최고의 학교 이게 풍문이죠 어때요? 함께하고 싶지 않나요?